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오랫동안 후손을 기다렸던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나라의 종묘사직을 위해서도 또 자기를 위해서도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대를 이율 수가 없어서 앞으로 나라를 염려하는 임금님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암행사찰을 위해서 밤중에 마을로 변장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다름이 돼 보니까 누가 있는 것 같아서 가보니까 어린 소년이 거기에 잠자리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비록 꼴은 거지 꼴이지만 총명함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고 마음이 반대돼서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궁궐에 돌아와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궁궐로 데려와서 신하들한테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리 밑에 있다가 어느 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궁궐로 돌아오니까 모든 게 바뀌어진 거예요 모든 게 편하기도 하지만 자기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가 익숙해져 왔던 삶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불편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왕자로서 그런 어떤 기품과 또 이 궁궐 생활이 익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하나 둘씩 배워나가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진 참 거룩한 신분이 되었고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과 우리의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데 있어서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연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은 학습이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그것이 내 생활 속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이 일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 한 수 받으면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저절로 갖게 되면 참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내 자신의 인격과 삶이 아름답게 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까지 우리는 꾸준히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 우리가 때로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마디마다 연결되어서 성숙하게 못하게 만드는 삶의 모습 다섯 가지를 뽑아냅니다 대표적인 것 그것이 뭐냐면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의 이 다섯 가지를 뽑아내서 우리가 이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내 자신의 인격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우리도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이간절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사탄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꾸어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 빠뜨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아담과 하와이 후손들이 불순적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 아래 빠뜨리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간절을 만들어내고 이간절을 통해서 더러운 습관을 만들면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과 두려움을 주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 관계에서나 자기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 어떤 역량을 나타낼 건지 어떨 때는 고의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지만 어떨 때는 두려워서 하기도 하지만 그날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게 하는 말 속에 참된 말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MIT 대학에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뉴스 트윗 450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해 본 결과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거짓말을 진짜보다 28배나 더 많이 공유하고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파하는 속도도 3배나 빠른데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냐 거짓말로 분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분별 없이 받아들인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신념체계를 만들고 이 신념체계를 통해서 행동과 감정을 갖게 되니까 그 삶이 파괴적이 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만 아니라 자신의 성숙도 성숙이지만 관계를 파괴해서 서로가 거룩한 성숙과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말 중에 정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 의식을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 거짓말이 별로 영향이 없는 것도 있지만 사람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노라는 것이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 자신을 많이 어렵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분노는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슬픔이든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인간이 나타나는 표현은 분노입니다 분노의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때려 부시는 것도 있지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그 속에 이미 분노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꺼번에 쏟아버리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거나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비난한 이래 이 분노라는 감정은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자기 의와 자기 위기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화를 내고 그리고 화를 낼 만한 일을 만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때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 위기의 순간에 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통해서 자기 아름다움을 다 쏟아내기도 하고 이 분노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애를 한꺼번에 쏟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우리에게 미치는 역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해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넘기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의식 속에 분노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의식 안에서 정리하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침을 삼키듯이 꿀꿍 삼켜버리면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기라는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괴물처럼 내 안에서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표현합니다 한 대를 때리면 한 대 맞은 만큼 상대방을 때리고 싶은데 세 대를 때리게 되면 두 대만큼의 이전에 그에게 쌓였던 분노가 이 안에서 폭발되어서 나타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자기가 분노했던 유사한 경험과 그것이 나타날 때 그 분노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낼 만한 사람에게 낼 만한 대상에게 낼 만한 시간에 낼 만한 용량만큼 내는 것은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화를 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고 화를 낼 정도를 넘어서서 할 때 그것이 파괴적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분노가 부모의 분노가 자식 속에는 평생에 남습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분노와 분노 속에는 바로 이 미워함과 그리고 거절과 그리고 정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전달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노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이 분노는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죄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것 그리고 이 분노를 해지기까지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고 조종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 다음 도둑질을 얘기합니다 도둑질은 하나님 것과 자기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품절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품절력을 잃어버리고 혼돈과 혼란을 만드는 일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과 사명보다는 나의 욕심과 피로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곳을 점령할 때 아간이란 한 사람이 훔친 도둑질한 외투와 은과 금 그렇게 한 사람이 훔쳐봐야 얼만큼 훔치겠습니까 그리고 외투는 필요한 겁니다 금과 음은 우리가 모두 소중히 여기는 것 훔친 것 그 한 사람 그 행위 때문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고룩한 길을 나가는 일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그것 때문에 삶의 현장인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 한 사람의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공동체에 아픔과 고통을 주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무익한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의 지혜자들은 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이 말이 선한 말인가 세 번째 이 말이 유익한 말인가 네 번째 이 말이 지금 해야 될 말인가 다섯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쨌든 이 말이 사실인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말이 선한 말인가 이 말이 유익한 말인가 이 말이 지금 해야 될 말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안 온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세카키아라는 이 단어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나쁜 감정 전체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면서 적대감의 표현이나 행동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그 다음에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룩한 능량을 끼치지 못하는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정 이루지 못하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격려하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막는 바로 그런 요소가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다섯 가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까 빈 공터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잡초를 뽑아버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뽑아버리고 그냥 두면 이 땅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잡초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 잇기 위해서 예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우선순위지만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 사람을 덧입기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빈 공터에 다른 좋은 식물을 심는다는 거죠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좋은 식물을 통해서 더 창조적이고 멋있게 이 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땅을 곡식으로 가득 채운 농백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땅은 잡초가 무성해서 버려둔 땅인데 어떻게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셨습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잡초는 너무 끈질겨서 아무리 뽑아도 빈터가 있으면 다시 자라게 되어 처음부터 잡초가 자랄 빈터를 남기지 않고 이로운 곡식으로 털을 채워버리면 잡초가 자랄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바로 우리의 옛 사람을 극복하고 서로의 관계와 성숙을 파괴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많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악의를 갖는 대신 인자 마음을 갖고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인자하며 불쌍하게 여긴다는 클레이토스라고 한 단어는 자기 이웃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 이 단어는 내 내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회복될 때가 언젠가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언젠가요 저 사람이 내 일처럼 받아들여주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내 마음만큼 아파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부정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부정했던 이 세상을 다시 긍정으로 보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대로 내배로 두는 것에서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토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지만 정말 내 삶은 내 생활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행동은 내 언어는 내 습관은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귀를 열고 눈을 뜨고 그리고 내 자신의 감각을 살려서 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끊임없이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정반대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쉽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제하는 바로 그 삶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아기 대신 나에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내 마음을 자주자주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쉽게 나는 잘 분노한다 그러면 분노가 나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분노는 하나님 주신 선물의 감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분노는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내가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표현하는 건 내 배가 내 안에서 우글거려야 됩니다 남의 표현하는 한마디가 일의 상처를 준다면 내가 그 일의 상처를 주겠어 내 안에서 이미 내 배에 가까운 상처를 내가 스스로 받아야 됩니다 분노는 나를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노는 남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자주 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나를 죄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파괴적이고 무너진 곳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지성과 내 입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세우는 일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바로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그랬죠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과거를 각오로 계속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억들은 남아야 되는데 옛말이 맞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살수록 참 진리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게 잊혀져야 될 것이 잊혀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 묵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바울처럼 우리에게 좋은 일도 우리에게 나쁜 일도 뒤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표태를 향해 걸어가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새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에 훈련들이 우리들 속에 되어져야 됩니다 왜 좋은 일도 떠나보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과 비교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주신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안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오늘의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처입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남자를 바로 그런 남자로 보게 되는 그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과거로 떠나보내는 연습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과거를 과거로 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강구하며 우리에게 이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해가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예서서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덕을 쌓은 말을 해야지 하는데 어느새 나도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내가 부드럽게 사랑해야지 하는데 어느새 나도 분노를 하고 있고 내가 사람들과 이간질하는 말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속이 상하면 무슨 얘기든지 대상에 관계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이 여간 훈련이 된 사람도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삶의 습관처럼 보이는 그 이면 속에 영적인 존재가 우리로 알고는 끊임없이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과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영적인 어떤 세력들이 우리로 알고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가정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축복의 환경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교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 눈에 보이는 환경 이면 속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이면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 자체를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고 받으며 바로 살지 못하도록 어쨌든 낙심에서 절망에서 떨어뜨리도록 하는 구체적인 아주 인격적이면서도 지적인 존재가 기가 막힌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수소 6장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지성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뭘까요? 성령을 거스르는 일 성령을 회방하는 일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들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와 정면대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린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시험될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을 사로잡아서 주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우라이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자유하다고 선포할 우리에게 능력과 자격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를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신 그 성령님 앞에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최선 다해보고 안된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돕기에서 기다리신 그 성령님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성품을 아시잖아요 제 환경을 아시잖아요 제 습관을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제도 도와주셨는데 좀 잘못 도와주신지 모르겠어요 또 죄를 지었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은 프로세스입니다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까 그리고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이사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자라게 되고 그가 주의 말씀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겨서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과 발견하듯이 우리에게는 오늘도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숙제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대할 때 부부간에 서로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일들을 대할 때 제가 정말 주님께서 임받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왜요? 죄는 우선은 즐거워요 나중은 비참합니다 그걸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칭찬하기 때문에 내가 성품 줬다고 칭찬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감정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바울에 지정하는 것을 하나씩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의 길은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길 택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distant города